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늘 여러분들 좀 머리를 씻기게 해 가지고 오늘 이제 BBC 뉴스를 보니까 이 큰 온라인판의 메인화면에 오른쪽에 여전히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는 투자자들이 막 도망을 가버린다 불안하니까 돈을 막 빼고 주식을 막 던져버리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한 40% 이상 정도 하루 만에 주가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20% 이상 빠졌는데 투자자들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1분기에 예금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 뉴스가 알려지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투자자들이 있죠. 주식을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같은 뉴스를 다루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만큼 떨어지고 또 오늘도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20% 이상 여러분들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는 지역은행의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지역은행의 시가총액 회사 가치가 절정기에 398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이 약 12억 달러 수준입니다. 300억 달러 이상 정도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주식 투자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빚 빌려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50% 정도 빠지고 오늘 20% 이상 정도 빠지고 절정기 때 398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오늘 여러분 한 12억 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300억 달러 이상 정도가 증발해 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여러분 참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한 주당 100달러 수준이 유지가 됐고 2022년 또 피크 때에는 이제 코비드 같은 게 유행할 때는 예금이 많이 몰렸죠. 그때는 여러분들 2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 200달러에 이를 때 시가총액이 한 390억 불 정도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몇 달러입니까 6달러까지 떨어진 겁니다 오늘. 오늘 최종 가격은 아니고 1시 37분 미국 시간으로 1시 37분을 기준해 가지고 주가가 여러분들 5년 사이에 93% 빠진다. 5년이 아니고 거의 한 몇 개월 사이에 93%가 빠져버린 겁니다. 대단하죠. 돈 벌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2022년 또 3월 무렵에 주당 115달러에 여러분들 거래가 됐는데 오늘 6달러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거의 95% 주가가 빠져버린 겁니다. 몇 달 사이에 3월부터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그런데 뭐 지금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례도 여러분 보셨다시피 부도가 나면 이제 연방정부와 개입해 가지고 예금자들은 다 보호하지만 투자자들은 전혀 보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390만 불이 날라간 거립니다. 주식을 200불에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다. 200불에 산 사람이 지금 6달러가 돼버린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은 시야도 좀 넓히지만 사는 게 참 만만치 않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 도둑놈들 시리저 도둑놈들 시리저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어문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공직선거를 완전히 밝히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뭐 이런 책을 대한민국에서 어느 출판사가 출판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출판 등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병호 연구소 이름으로 이제 출판을 했는데 1권은 총평이고 종합편이고 2권 3권은 대선을 다루었고 4권은 2020년 총선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나오게 될 5권은 지방선거를 다루고 6권은 교육감선거를 다룰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만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보시는 한 900여 분의 여러분들 시청자들께서는 자신과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꼭 여러분들 책을 구매해서 정독해 보시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두 권 더 구입하셔가지고 주변에 가장 이렇게 아끼는 분들에게 선물해서 정독을 한 번 해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 공정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온라인 서점에 주문하셔도 되고 문자로는 지금 나와 있듯이 010-9004-0453으로 주시게 되면 문자를 통해서 직접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성경의 신명기에 여우와 하나님께서 고생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본인이 약속한 대로 노외로부터 이렇게 탈주를 시킨 거 아닙니까 체불이 흘러서 재산이 늘어나고 배가 불러지니까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간의 완고함과 완화함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한성 감옥에서 여러분들 영어 성서와 국제적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세계적인 잡지를 미국과 여러분들 캐나다의 성교사들이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이 성령 체험도 하고 완전히 사람이 개화가 되지 않습니까 조선이라는 노예 국가로부터 탈출을 시켜야 되겠다 그때 여러분들 그 청년이 쓴 책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이지 않습니까 지금 읽어도 뭐죠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어떻게 이런 책을 그 당시에 쓸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그런 일종의 선언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소위 그 성경의 힘을 통해가지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이런 들 뭐죠 민족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목소리가 높은데 해방전국에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의외민주주의가 불가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의 도움과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던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선택했고 그 이후 산업화를 통해가지고 어제 보시다시피 현대자동차가 여러분들 한 달에 일조를 남기는 그런 회사가 된 겁니다 자동차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독립국가 가운데서 자동차를 여러분들 세계시장에 파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후발주자로 등장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피아트라든지 프랑스의 푸조라든지 영국은 자동차 산업이 다 망했고 독일의 BMW 안에 벤처 정도죠 미국의 여러분들 GM, 포드, 크라이스리 같은 빅3 정도지 여러분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체제가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체제를 지키는 것은 선거를 지키는 겁니다 선거를 지켜야 우리가 또다시 노예로 여러분들 되돌아갈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일제 지하의 노예 조선시대의 노예를 탈출시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나라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전하게 온 겁니다 그거를 선거를 무너뜨려가 다시 노예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인간들이 지금 등장을 해 가지고 계속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다른 방송도 후원을 하시겠지만 이 도둑놈들이란 책을 구입하시고 주변에 좀 배포하셔서 나라가 반듯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해 가지고 노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노력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 똑똑한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 노력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4 Escomi 통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4 Esc période Augen 13 자막 선거 5 Escola 3 daughters